네, 연주의 뜻을 가진 모든 이들의 빛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연주의 뜻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빛이 된다.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뭐 뭐라도 좀 정확하고 좀 야무진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로고는, 이 카피는 이렇게 동교동에서 오는 길에 지학사라고 책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써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학문의 뜻을 가진 모든 이들의 빛이 뭘까요? 아, 좋네요. 저희는 버즈빛. 버즈빛. 빛을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는 기분 탓인가요? 그렇죠. 이게 너무 고가의 기타는 사람을 망치죠. 그렇죠. 버즈빛 딱 했는데 치읓 받침으로 느껴지지 않고 지읓 받침으로 딱 느껴져요. 그러니까 양주의 뜻을 갖은 모든 일들에 빚이 되겠네요 이거다 이거 오늘 저도 사장님한테 딜을 해서 악기를 가져갈 생각인데 바로 빚이 되는 거죠 바로 빚이 되는 거죠 이 버즈비 직원들이 버즈비에 빚을 참 많이 줘요 싸게 살 수 있다는 그게 뭔가 내가 큰 이득을 본 것 같은데 생각하면 다 빚이거든요 정말 수년간의 노예 모드로 살아갔던 예전 기억이 요새는 제가 최대한 빚을 안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가끔씩 나오는 빚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음악을 사랑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의 빚이 되도록 노력하는 아티어스 버즈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저희가 가장 부채가 많은 브랜드 중에 하나가 팬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팬더가 이번엔 명칭들을 바꾸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이게 뭐랄까 팬더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예전의 20세기의 감성에서 이제 21세기를 맞이하는 새로운 국면의 팬더 시즌2 같은 느낌으로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새로운 빛 네, 새로운 빛 네, 그렇습니다 21세기의 새로운 빚쟁이들 양상하기 위해서 네, 이제 과거에 빚질 사람들은 다 빚졌다 이제 5762를 찾는 사람들은 이미 빚질 만큼 적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세대를 현혹시킬 만한 사운드를 만들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큰 기조를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되냐면 기존에 있었던 라인들을 전체적으로 네이밍을 변경하고 사운드의 기조 자체를 조금 더 현대적이고 모던하고 그리고 활용도가 좀 더 높은 지금 세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식으로 바꿔가고 있단 말이죠 그 뭐, 뭐든데 뭐든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자동차로도 그렇고 이름 좀 조금씩 바꾸고 뒤에 번호 좀 바꿔봤고 솔직히 뭐 엔진은 똑같은데 뭐 카세트 탭 하나 좋아졌다고 몇십만 원씩 더 받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어떻게 보면 팬더에서 하나의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고 이게 완벽하게 다음 세대를 아우르는 성공이 될지 아니면 크나큰 실패로 이어질지 이거는 사실 모르는 겁니다 까봐야 알아요 몇십 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어쨌든 변화를 할 때가 되었다라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사운을 걸고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기존 것들을 살려놓고 새로운 것들을 덧대느냐 아니면 기존 것들을 새로운 걸로 대체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브랜드의 기조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사실 옛날 것들을 다 살려놓고 거기다가 얹으면 이게 그게 분명히 안정감은 있습니다만 회사의 기조 자체가 바뀌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생산라인을 혼란에 빠뜨리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검증되지 않은 걸로 확 전환을 했을 경우엔 옛날에 깁슨이 했었던 SG로 SG로 스탠다드를 대체했다가 거의 회사가 멸망할 뻔했었던 그런 정도의 어떻게 보면 정말 회사의 명운을 갖고 장난을 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이런 선택이 근데 어쨌든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걸 전환하는 걸로 기조를 바꿨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메리칸 스탠다드라는 거는 워낙에 이제 팬더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크나큰하나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탠다드는 다른 것들이 먼저 조금씩 바뀌었죠 엘리트, 디럭스가 엘리트로 바뀌고 그리고 이제 빈티지 옛날에 그런 연도가 들어갔던 스펙시픽 라인들이 오리지널 시리즈로 바뀌면서 통합이 됐고요 10년 단위로 통합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런 연도가 들어가는 애들은 아예 커스텀샵으로 넘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스탠다드라는 이름을 없애고 프로페셔널로 모드를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멕시코 팬더에서 이제 어떻게 왔느냐 멕시코 팬더에서는 지금 스탠다드가 이제 플레이어라는 시리즈로 근데 이게 예전에 클래식 플레이어가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이 클래식 플레이어와 조금 다른 노선을 가져간다는 느낌으로 모던 플레이어라고 이름을 짓지는 않고 아예 플레이어라고 이름을 줬는데 거의 모던 플레이어라고 받아들여도 무방할 정도로 계속 모던이라는 수식을 써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미펜은 프로페셔널이 됐고요 스탠다드가 맥펜은 스탠다드가 플레이어가 됐습니다 예전에 클래식 플레이어하고는 다르는데 완전히 스탠다드를 대체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가격은 예전에 건소가를 기준으로 해서 스탠다드가 한 5만원 정도 올랐다고 해요 그리고 건소가가 110만원대 중반인데 할인을 적용하면 지금 92만 9천원입니다 이게 사실 실판매가로 80만원대 후반대까지 제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게 아메리칸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어 프로페셔널을 바뀌면서 가격이 약간 좀 대폭 상승이 있었거든요 몇십만원 좀 올랐는데 근데 요거는 맥펜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어쨌든 감정적인 그런 마지노선을 넘지 않는 수준의 약간의 물가 상승률 정도의 인상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트 칼라가 말 그대로 스탠다드였어요 네 기존에 스탠다드고요 요게가 플레이어입니다 네 지금 플레이어 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놓고 저희가 사운드 비교도 해드릴 건데 자 가장 크게 달라진 거는 일단 픽업이에요 이게 팬더가 사운드가 옛날에 그 빈티지한 거는 우리가 보면 맨날 밑에 업고 중간에 막 미들 막 텅 비어있고 위에 떽떽거리고 신경질적이고 내실 없고 허약하고 막 이런 소리 있잖아요 싸가지도 없고 말도 잘 안 듣고 네 그런 느낌에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거는 농담처럼 단점을 부각시켜서 설명한 거긴 한데 이게 또 장점을 부각시켜서 설명하자면 정말 공명감이 좋은 크리스탈 같은 정말 퓨어한 사운드라고도 볼 수 있었던 기존의 사운드에서 정말 좋게만 얘기했죠 예 그런 사운드에서 지금 보면은 이제 중음역대의 내실과 전체적인 출력과 그리고 개인 적응력 장점이랑 단점이 똑같네요 중음 비어있고 사이 떽떽거리고 싸가지 욕구가 추가하는 걸로 지금 이제 기조를 변화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싸가지 없는 그 사운드들을 지금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불편해 하면서도 통내기입니다 그리고 머신헤드가 스탠다드 퀘스트 셀드 머신헤드 들어가 있고요 뒷쪽에 플레이트에 여기 F스탬프드예요 원래 이게 없어요 스탬프가 F스탬프드의 뒤쪽에 후면부에 엘더무늬가 잘 보이는 아주 얇은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사실 앞쪽으로 돌아와서 보시면은 너트가 신세틱 본넛 42mm 그리고 스케일 길이가 648mm에 22 미디엄 전분프레 이것도 바뀐 겁니다 여기 하나 많아졌어요 네 21프레스에서 22프레스로 가서 조금 여러분들의 연주를 할 수 있는 스케일의 범위를 좀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머지 실수들은 똑같아요 기존 것들이랑 집항공률 9.5인치 241mm 그리고 스케일 길이 648mm 그리고 로고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이 스탠다드 로고에서 스파게티 로고 스파게티 로고로 다시 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스파게티 로고로 바뀌었고요 이거 보면 이것도 멋있고 이거 보면 또 이것도 멋있고 괜찮아요 맞아요 생각 잘했어요 그렇습니다 원 볼륨 원 톤 3웨이 픽업 셀렉터에 이게 스탠다드 픽업에서 스탠다드 텔레 싱글 코일 픽업에서 알리코 5 픽업으로 가면서 좀 더 기본적으로 사운드 자체가 우렁차죠 충실해졌어요 좀 더 네 그리고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 식스 세들 스트링 스루바디 텔레 벤트 스틸 세들 이건 기존 코와 동일합니다 요거는 이제 저기 스트라토 퀘스터로 가면은 기존의 스탠다드 브릿지에서 투포인트 트레몰로로 바뀌었어요 다시 무게 줄게요 아 자 무게도 네 무게 한번 바로 다뤄볼게요 무게는 사실 나 왜 안 썼니 좀 막 지켜요 네 이렇게 엘더 치고는 조금 묵직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좀 3 3 5 9 5 뭐 많이 틀린 3 3 3 3 5 9 3 3 3 3 5 9 선생님이 맞추시겠죠 뭐 에이 설레는 없죠 그렇게 저는 승률 30% 대기 때문에 3 5 5 5 와 이거 봐 40g 차이 하하하하 저는 뭐 여전히 택도 없네요 하하하하 3 5 5 선생님 딱 막직하다는 표현이 딱 맞는 그런 무게네요 3 5 5면 뭐 진짜 스탠다드네요 네 4 4 4 4 그래서 요런 소리가 나오고 잘 기억해 주십시오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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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으 그 으 으 으 으 약간 비어있죠 으 으 으 으 으 으 근데 의외로 출력이 부족하거나 밑단이 부족하거나 하진 않네요 사실 많이 이것도 이 스탠다드도 기존 것들에 비해서 꽤나 많이 개량이 되어온 사운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마샬로 가서 들어볼게요 마샬에서는 좀 티가 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날 수가 있습니다 저음 상태가 마샬이 더 없으니까 플레이어 사운드입니다 이 정도고요 저 사운드 딱 기억해 주시고요 이 가운데 공간이 느껴지죠 의외로 오히려 기존 스탠다드가 더 있어요 꽤 있어요 개인에서 또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랄까 밑에가 이렇게 풍성하고 가운데가 좀 비어있고 위에가 약간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인데 이 친구는 밑에가 좀 정리가 되어 있고 가운데가 꽉 차 있고 위에가 이렇게 들려있어요 살짝 달라요 자 이번엔 개인 사운드 비교해 볼게요 이제 펜더의 크런치박스고요 펜더의 크런치박스고요 펜더의 크런치박스 펜더의 크런치박스 여기서 또 한번 바꿔 볼게요 싱글이랑 험이랑 바꿀 때 맨날 세스러볼 욕하고 그러는데 싱글 싱글도 만만치 않군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게 확실히 뭔가 약간 사상의학적으로 보면은 이건 약간 태음인 같고 이건 소양인 같은 느낌이에요 마샬 날개인을 한번 들어보면 마지막으로 테스트가 끝날 것 같습니다 아 이건 되게 야생마 같네요 이arı가 좀 야생마네요 하하하하 이건 좀 야생마 같네요 이것도 좋죠 이게 둔탁하네요 네 하하하하 오 오 오 오 오 오 이게 딱 인상을 비교하자면 이거는 하체에 약간 살짝 부종이 있고요 밥을 안 먹어서 배가 공복 상태고 상체의 근육이 별로 발달하지 않은 그런 느낌 이 친구는 다리가 날씬하게 곱게 뻗어 있고 밥을 든든히 먹어서 배가 꽉 차 있고 상체가 떡 벌어진 약간 그런 느낌의 EQ 시스템으로 봤을 때 그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브릿지 픽업 리듬 소리는 둘 다 좋네요 네 둘 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조가 이렇게 다르다는 그런데 되게 생각보다 우리가 개념적으로 상상했을 때는 예전 텔레가 좀 더 밑단이 없고 위에가 떽떽 거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사실 아예 옛날에 빈티지 모델들이나 그랬지 사실은 최근 10년 동안 계속 채워가는 변화 일단을 꽤 채웠어요 양상이었단 말이죠 오히려 여기서 이제 플레이어로 넘어가면서 그렇게 채웠던 거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서 트렌디하게 모던하게 활용도 높게 맞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랬겠죠 그렇게 했겠죠 너무 펜더의 펜더를 잘 얘기해주고 싶지 않아도 잘 얘기해주고 싶은 이유는 뭘까요 참 희한하죠 네? 그런 말씀이세요? 이게 싸가지 없어요 그래도 아직도 아직도 싸가지 없어요 어우 싸가지 없어 정말 선생님이 약간 머릿속에서 팬더가 좋은 것과 팬더가 얄미운 것과 지금 싸우고 있어서 지금 아무 말 대잔치하고 계시는데요 반주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가 지금 사실 이것과 이것의 기조를 비교하는 데만 초점을 맞췄지 그냥 얘 자체만으로 어떤 사운드다라는 말씀 별로 안 드린 것 같은데 그런 포인트에서 봤을 때는 이건 어떤가요? 이게 길이 살짝 드러나세요 길이 좀 들어있는 사운드다 이게 톤 가변성도 좋고요 진짜 우먼 톤에서부터 가변성도 좋고 볼륨도 콱콱 먹고 뭔가 세팅이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되게 좋아요 치기가 엄청 편해요 이거 하나 늘어난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냇감이 똑같아야 되는데 이게 더 좋아요 확실히 그냥 좀 더 유저 편의성이 올라간 모던해진 느낌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팬더멕시코 플레이어 텔레캐스터 같이 보셨고요 이제 이렇게 플레이어 시리즈를 지금부터 5개를 쭉 할 거예요 이거 포함 5개 그렇게 할 거예요? 네 그렇게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바꾸진 않을 겁니다 기조를 우리 다 살펴봤기 때문에 이따가 스트라토캐스터만 한 번 하고 뭐 다스들 다 바꾸진 않을 거고요 네 좀만 힘내십쇼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조평 드릴게요 튼튼하고 그 멕시코 작품의 흑분한 사운드가 더 보강된 것 같아요 데이 오브 솔다도 데이 오브 솔다도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플레이어라는 이 이름 자체가 의미하듯이 연주자를 위한 기타라는 생각들은 네 그 지금까지의 어떤 기타들이 조금 팬더랑 깊숙이 이렇게 유저에게 불친절한 기타로 악명이 높았던 시기도 있었죠 근데 그게 점점 이제 치기 편한 기타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를 생각하는 기타 그런 식으로 변해가는 그런 추세가 뭔가 딱 어떤 지금 정점에 딱 달해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유저 친화적인 팬덕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맥팬 플레이어 텔레 잘 살펴봤고요 점수 드릴게요 이게 가성비가 되게 좋고 92만9천원 네 가성비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 텐덕 멕시코 펀덕에서 점수가 또 높아잉? 네 이게 조선생활 때문에 하하하하 다 조사놓죠 네 네 네 네 네 좋은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일단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사운드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네 저희가 뭐 하나만 더 하려고 그랬었는데 계속 계속 하자고 하시네요 네 계속 바꿔서 비교시오 우리가 그 스탠다드를 갖고 있으면 계속 비교할 거고 없으면 뭐 안 하고 어쩔 수 없고 네 최대한 여러분들이 변화의 양상을 잘 느끼실 수 있게 다음 리뷰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라토캐스터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원타임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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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